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한대리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아파트이며 약 6,800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저희 엠스톤 카메라가 약 2,000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VMS 512,000원짜리 5대 저장 분배 서버인 다스 서버 그리고 CMS, NDS 공사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세팅 확인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통합관제 서버실인 8초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의 영상통합중앙관제센터입니다 NDS 공사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CMS 박스 두 대로 실시간 라이브 화면을 검색 및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앞에 가보시면 이렇게 서버 렉이 이렇게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백번 스위치, VMS 512,000원짜리와 다스 서버, 저장 분배 서버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VMS 512,000원짜리와 다스 서버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대응 서버인 페일오버 서버와 스토리지도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서버에는 마찬가지로 백번 스위치와 세 번째 VMS, 스토리지, 네 번째 VMS와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서버 관리를 보면 LPI 서버가 등록이 되어 있고 각각의 512 채널 VMS가 서버별로 각각 4개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페일오버 서버를 이용해서 어떤 장의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저장을 해놓고끔 서버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LPI 서버를 보시면 실제 각 게이트별 영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주차차단기를 이용해서 주차차단기에 어떤 차량이 입차가 되면은 이렇게 입주자 차량인지 차량 번호인지 같이 표출을 해주고 있고요 이 서버에서는 RFTC 시각 동기화를 이용해서 전체 서버들의 시각 동기화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룹으로 가장 주요로 가야 되는 지상 차분 동선, 옥상, 지상, 승강기, 현관, 주차장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그룹을 더블플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카메라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뷰 카메라를 활용해서 실제 차량의 배우성과 차량의 이동 경로들을 확인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검색을 통해서 저희 회사 차량 2차된 차량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 번호 내 자리 눌러주시고 검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저희 회사 차량, 입차된 차량이 이렇게 영상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에 설치된 2000대 카메라를 섹터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 왔습니다 한번 IP홀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 지하주차장 3단지 지하주차장 승강기 네 페일오버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1번 서버의 왼선을 뽑거나 전원이 나가게 되면은 페일오버 서버에 기존에 있던 1번 서버의 세팅을 그대로 끌고 오게 되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1번 서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끊겼고요. 예, 페일오버 서버에 이런 식으로 1번 서버의 세팅이 그대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꽂게 되면은 다시 전원이 들어오거나 왼손을 연결하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페일오버 서버는 이제 완성붙기 됩니다. 예, 파크리오 3 보안실인데요. 파크리오에는 총 8개의 초소가 있는데요. 메인 초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초소에도 각각 CMS 한 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설치된 VMS 라이브 화면을 그대로 땡겨와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 가능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7개의 초소에는 CMS 계정을 라이브 화면 그리고 검색 기능 외에는 저희가 이제 만질 수 없도록 계정을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MDS 공사 한 대 이런 식으로 각 초소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파크리오 6초소 현장인데요. 지금 보안 대원님께서 MSTONE 장비를 사용 중이십니다. 혹시 저희 장비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용해 보니까요. 지난 것보다 훨씬 그 모니터 화면도 선명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게 CCTV니까 CCTV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고 또 그때 그때 캡처가 잘 돼야 되는데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또 저 월 화면에도 크게 나와서 여기 입주민들도 잘 좋다 그러고 저희도 찾아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데 아주 좋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znm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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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l stabilization 아 진짜 이 영상이 많이 몰irts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